자, 6월 평가원 세계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사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죠. 이번에 해설 강의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웠던 문항들,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 5문항을 먼저 풀어보고 나머지 문항을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답률 1위 문항은 18번 문항이었습니다. 전체 학생들 중에서 60%의 학생들이 틀렸죠. 18번이었어. 가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독일 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 오스만 제국으로 구성된 동맹국 측은 가와의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즉, 가라고 하는 국가와 나머지 국가와의 전쟁이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조약이라는 거야. 일단 우리가 사료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중, 큰 힌트 중에 하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지. 왜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분열되었으니까, 쪼개졌으니까. 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한 편이었던 팀이었지. 여기서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을 종식시켰던 가구가는 당연히 러시아가 될 건데 이것과 관련된 근거도 우리가 전부 다 개념완성 강의에서도 배웠고 선생님의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 있죠? 비타민 교재로 나왔던 거기에는 아예 똑같은 사료의 문항으로 선생님이 개발 문항으로 출제했던 내용들도 있어. 예를 들어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 여러분 비타민 교재로 따로 구해서 풀어볼 수 있는 모의고사 알죠? 13페이지를 보면 다음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면 하는데 똑같은 내용 봐봐. 소베트 러시아와 독일 제국 위에 있는 거,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외 이 국가들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과 관련해서 실었잖아. 이 국가가 바로 우리 이번에 18번 문항에서 나왔던 가구가에 해당이 되는 거야. 러시아와 관련된 각국사 문항이었던 거지. 개념완성 70페이지에도 있죠? 러시아에서 있었던 11월의 혁명,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과 관련된 내용에서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브레스토 리토포스크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들 선택지 골라볼게요. 러시아는 1번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뉴딜 정책은 미국이 추진했지. 선택지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 2번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였다. 이탈리아고. 3번 추측국 동맹에 참여하였다. 선생님이 개정교육과정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된 게 작년부터죠.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반공협정을 추측국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교과서가 많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연표특강에 반공협정을 추측국 동맹이라고 같이 써줬는데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개편이 되면서 교과서에 추측국 동맹이라고 쓴 책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선택지에 나온 거지. 개정교육과정을 얼마나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했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추측국 동맹에 참여했던 국가는 러시아가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기 때문에 아니고 신경제정책 바로 1921년 러시아에서 추진되었지. 정답 4번입니다. 북대사양조약계고 탈퇴한 내용. 러시아와 해당 사항이 없죠. 5담력 2위 문항 들어가 볼게요. 6번 문항이었고 58% 학생이 틀렸습니다. 실제로 평가원 시험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58% 학생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 가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왕조는요. 일단 알렉산드로스의 사망 이후 그의 부하였던 셀레우코스 1세가 페르시아 왕을 자처하며 인더스강 유역을 침입하였되 인도 북부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데 가의 저항에 가로막히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 자, 이것도 선생님이랑 엄청나게 많이 했던 모든 커리큘럼에서 해나갔던 내용인데 연결시킬 수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알렉산드로스가 있었던 시기 지금 인도 쳐들어갔잖아. 인도의 가국가가 어떤 국가였냐는 거야. 우리 연표특강, 세계사 연표특강에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있을 때 바로 인도는 마우리아 제국, 마우리아 왕조가 있죠. 너무 쉽죠, 여러분? 가는 바로 마우리아 왕조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야. 근데 선생님 진짜 소름끼쳤던 게 여러분 이거 얘도 마찬가지로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 세계사 18페이지 10번 문항이 똑같은 거 있거든. 여기 봐봐. 셀레우코스의 일세가 쳐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똑같은 시기 기원전 4세기경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전투에서 아프가니스탄 인더스 강가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마우리아 왕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자체의 제작 문항으로 낸 적이 있는데 똑같이 출제가 되었어. 선생님 문항이 당연히 더 먼저 출간이 되었죠, 여러분? 자, 마우리아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시크교가 출현하였다. 무굴 제국이죠. 2번 샤쿤탈라가 저술된 것은 굽터 왕조였고 3번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상자보 불교가 발달할지. 정답 3번입니다. 쿠토브 미나르가 건립된 것은 델리 술탄 왕조였고 간다라 형식의 불상이 제작된 것은 쿠시안 왕조였죠. 자, 개뇨완성 97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 알렉산드로스의 침공 이후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가 마우리 왕조로 건국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억하셨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